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스에요. 오늘은 제가 프리판을 해볼건데요. 제가 하던 것 잃어서 해볼게요. 그럼 가볼게요. 일단 제가 게임기 해볼거에요. 너무 옆에 게임기가 소리가 너무 커요. 제가 뒷판을 해볼거에요. 그럼 해볼게요. 비가 위에 있는 건가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찍는 건가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찍는 건가요? 다시 세트에 찍는 건가요? 네, 이거로 털어볼게요. 이런 게 제일 좋았어요. 렌즈가 다행히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요. 저는 미팩코넥션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틀에 있으신데 다들 해보고 해피해피 아이템을 넣어볼게요 dell아버지 오예 수기파랑 먼저 할까? 수기파랑 먼저 할까? 이렇게 하고 있어? 어... 하루는... 하루가... 여기는...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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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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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넘어갈게요! 뼈다! 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기예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이건 하고 싶어요. 이제 디테이크 캔 완성됐어요. 네. 네네네들. 타르. 소리티컬 완성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세팅 캔디 완성됐어요 제가 한 번 더 할건데요 이번도 나중에 다리 해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개됐umps장 이제 저는 이거 따로 좋아해요. 걔네바뀌 이거 해보겠어요. 네 오늘 받았던 왕관님을 찍어 다니는 싸인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만났어요. 이제 뭐 한 번씩 받쳐서 해보겠어요? 네.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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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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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